오늘은 뭐 스쿼드 스케줄 없으니까 해줄게 오랜만에 하자 1억 스쿼드 옛날에 뭐 진짜 2천만원 짜리 스쿼드 해줬는데 옛날에 강화도 100만원 짜리도 해줬어 한번 찾아볼까 추억의 추억의 여리형 추억의 영상들 한번 볼까 어 100만원 짜리 해줬어 한번 볼까 자 여리형 강화보면 어 재생목록 어떻게 보지 아 옛날 그래 1000만원 짜리 한번 볼까 그래 야 이거 봐 이때는 막 아 이거 조회 순서 조회 순서구나 날짜 순으로 가야되는데 잠깐만 어 500만원팀 만들었어 어 아 이거 강화 하나 들어갔다 매니저나 메일 여기 카톡 있잖아 나 카톡 밖에 안받고 카톡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옛날에 강화하는거 보여줄게요 3억 스쿼드 좋아요 어 좋아 3억 스쿼드 좋고 자 추억의 영상 하나만 보고 하자 오랜만에 하나만 천만원 스쿼드 좀 그렇다 1억짜리 1억짜리 이야 야 이거 딱 판대포우카 그래 판대포우카 이거 오랜만에 보자 판대포우카 어 이거 광고 건너뛰어야 되잖아 광고 건너뛰기 찍은 사람 손들어봐 어 이거 광고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아 왜 손가락이 안 움직이지? 아 왜 손가락이 안가지? 아 희한하네 광고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아 내가 광고를 보고 있지? 아 패스하니까 알았어 패스할게 어 얘는 물에 방금 나왔는데 머리가 다 말랐는데 아우 스프라이트 아우 스프라이트 이거 이번권이요 이이메리카 이이메리카인겁니다 티면 볼까요? 하하하하하 구단같이 5억 2천 3백 자 구단 좀 팀 좋네 오우 아 전부 다 응카야 자 1공 호날드도 응카네 1공 호날드도 괜찮죠 응카 어 팀 좋아요 팀 좋아 바르철리 배로통은 가성비가 좋은 선수죠 훌륭하네 팀 좋아 자 과연 어떤 선수로 가성비가 있느냐 아 이때 완전 초창기다 저 옷이 있는거 보니까 완전 초창기야 콤판이 있네 콤판이 있으면 딱 좋은데 자 자유광한데 쓸만한거 추천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왕구만 너 저때도 봤었잖아 잠깐만 자 좀 넘기다 좀 넘기고 서류도 어때요? 좀 넘기고 이제 강하는 부분 보자 강하는 부분 이거 장기이잖아 장기 시러님 어서오세요 아 이런거 사가 10만원짜리 있잖아 10만원짜리 한 열 몇개 사갖고 요런것도 강화해줬네 야 이거 3만원짜리 지금 나 봤어? 난 신이야 그럼? 3만원짜리 붙이고 있어 3만원짜리 늦게 오신분 추천하시고 추천하시고 이거 직접 붙이고 자 자기 손에 핸드폰 남는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접속 좀 해줘 데이터 잠깐만 쓰면 돼 딱 5분만 우리 들어오자 딱 30분 찍어보자 들었어 방금? 나부터 방금 들은 사람 방금 들은 사람 자 지금 핸드폰 남는거 있는 사람 빨리 들어와 봐 30명 찍어보자 들었어? 다시한번 들려줄게 30명 찍어보자 오케이 아 웃겨 이때는 이때는 30명 찍는게 소원이었어 그래가지고 30명 찍어보자 다시한번 들어보세요 좀 해줘 데이터 잠깐만 쓰면 돼 아예 잠깐 사람아니는거야? 난 신이야 그럼? 위대한 영혼 어서 반갑습니다 늦게오신분 추천하시고 추천하시고 불러주시고 자기 손에 핸드폰 남는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접속 좀 해줘 데이터 잠깐만 쓰면 돼 딱 5분만 우리 들어오자 딱 30명 찍어보자 30명 찍어보자 자 잠깐만 나 30명 좀 채울게요 한번 30명 채우게 어 30명 채우게 어 30명 채우게 자 추잡스럽긴 하지만 추잡스럽게 채우고싶다 30명 하하하하하하 어 추잡스럽지만 채우고싶대 아 저 간절함 간절함 야 동작 5분만 있다가 하지 아 아 아 아깝네 그렇죠? 5분만 있다가 그래 5분만 있다가 그래 지금 한 명 나가니까 5분만 있다가 자 동작 빠진 자리 제가 메울게요 동작 빠진 자리 내가 메웠어 갑시다 동작 빠진 자리 내가 메웠어 호 All on 아 이때는 불을 되게 약하게 켰어 후 후 후 와 아 풋공인데 고마워요 풋공인데 WWW 땡큐 자 좋아 좋아 이'MeRicC appelle 두갠가 아우 아우 아이오탠 아이오ünst 돼 아니오 근데 자 여기서 첫번째 시도 갑니다 첫번째 시도 자 제일 사랑할 수 있을까 첫번째 시도 갈게요 여기서 첫번째가 제일 중요해 흠 자 오셨어요 이 음악을 들으면 안되는데 이 음악은 저작권이 걸린 음악이라 이 음악 들으면 저작권 수입이 안 들어오거든? 어쨌든 오랜만에 듣는 거니까 한번 들어볼게 옛날에는 이 음악으로 강화를 했어 쌈싸먹기 개꿀 어서오세요 첫 번째 시대가 붙으면 인생 엄청 편해집니다 여기가 줄 것인가 줄 것인가 자 갑시다 판대 프로 공부판대 굉장히 좋은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 준비되었죠 Are you ready? 자 준비된 판대 판대 위치로 자 사툼 갑니다 4 3 2 1 4 4 4 5 5 5 intérieur 웃돌아 아 좋았어 지금 봤어? 180만원짜리 붙였어 180만원 아 웃겨 180만원 붙고 완전 좋아하지 완전 좋아하고 아 웃겨 아 좀만 더 보자 완전 재밌는데 완전 재밌는데 이거 이때는 스케줄이 100만원짜리 구하기도 힘들었어 시청자가 30명밖에 없는데 스케줄이 없어. 그래서 겁나 열심히 해요. 아 웃겨. 괜찮아 괜찮아. 다 이럴 줄 알고는 4-3만 샀죠 자 웃기지 아 더욱더 웃기지 아 좀 더 남았지만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 진짜 웃기다 아 재밌네 아 웃겨 웃겨 웃기지 웃기지 자 감사합니다 3503 감사하구요 자 아 웃기다 아 포켓몬거 아 그래? 아 감사합니다 스쿼드 1억? 잠깐만 지금 강화 하나 갔다갔어 스케줄 들어온게 있어서 강화부터 하나 갔다올게요 아 웃기다 진짜 5억짜리 강화 들어왔는데 강화 하나 갔다가 39억 금카스쿼드 하나 갈게 아 나 금카스쿼드는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봤는데 금카스쿼드 싫어하거든 귀찮아서 오늘 최초로 한번 가볼게요 디랑 디디랑 나는 차이 잘 모르겠던데 구엔진에선 차이 있었는데 2번인지는 잘 모르겠더라 아 웃겨 웃겼지? 어 난 겁나 웃겼어 아... 아 최윤성 차두리 어 안타깝고 아 강화 오케이 자 강화 붙을라나 보는데 5억짜리인데 아까 전에 옛날에 기운을 받아서 어 한번 붙여봅시다 아... 아...